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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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내 목적이 왜 이래? 마마... 기침하셨사옵니까? 마마? 내가 여자라고? 어? 하아... 하아... 마마.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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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! 머리를 뺄 수 없어! 하아... 어... 어... 못 움직이겠어... 어? 나... 돌아갈 수 있을까? 어휘를 불러라... 마마가 이상하시다옵... 나 돌아갈래... 마마! bijvoorbeeld 왜... 왜... 왜 이래! 왜 이래 Theirs! 왜 이래 이거! 마마... 천. 생. 연. 본. 천만 번을 생각해보아도 연일 놀랍네. 분명 저건 오! 선 3주! 에휴. 저 세상 놈 같지 아니한가? 불초다 봐, 이씨. 낮. 이. 밤. 저. 경의 뜻대로 하시오. 내 뜻이 딱 그거요. 낮에는 이상하고 밤에는 수상한 저놈은 뭐지? 아, 저XX이 더럽게 수상하네. 밤 9시 첫 방송 그러니까 이게 좀 믿기 힘든 말이긴 한데 나 사실은 남자야.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? 목소리까지 변했어. 어디가 수상하네. 내꺼 어딨어? 너희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실은 깨어난 B씨 마마의 용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국내에 돌고 있사옵니다.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? 조선시대요. 아주 임금님 납셨네. 임금님이요. 내가 왕 마누라가 된다는 소리야? 내일이면 우린 부부의 연이 될 터인데. 내가 남자는 참 취향이 아니거든? 내일이요. 우리의 가래시. 내일? 내일? 그래. 물이야. 물을 통해서 몸이 박힌 거야. 머리 밑에 졌어 봐. 내 말 안 잊지 못해.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법. 돌아가자. 내 삶으로. 소중한 내 몸으로.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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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야 너 왜 안 해? 뭘 어떻게 말해? 놀이라 하여 기대하였는데 출석부만 외치고. 날씨가 나에게 오는 걸 왜? 날씨가 나에게 오는 걸 왜? 날씨가 나에게 오는 걸 미치지 못했는지. 날씨가 emergen지 못하는 걸appro Nothing. 만약에 כ bul어.